그럼 오늘 같이... 네 이제 다음 무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처럼 기분 좋은 따뜻함을 노래하는 가수 최상을 의미하는 알파벳 A와 사랑스러운 소녀를 의미하는 프릴의 합성어인 최고로 사랑스러운 소녀들 에이프릴이 준비합니다 네 파랑새, 팅커벨, 무화, 꿈사탕이죠 뮤직 스타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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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곡이 살짝 처져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신나는 분위기에 적응이 안되신 것 같아요 지금 이어서 들려드릴 곡도 진짜 신나는 노래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진짜 네 이렇게 즐겨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모아 들려드릴게요 바로 모아 들려드릴게요 고맙! 고맙! 많이 해주세요 고맙! 고맙! 화이팅! 고맙! 고맙다! 노래, 노래 주세요 고맙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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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저는 몇 번 보기는 했는데 몇 번 봤어요? 어 오늘 아니 근데 이렇게 CD가 있는데도 여러분 네 이걸 들을 거라니까요? 네 네! 들을 거예요 봤나요 혹시? 신분 계세요? 혹시 멤버들 중에서? 아 나 아까 사실 저기 뒤쪽에 어머니가 애기 막 이렇게 안고 응원해주셨는데 사라지셨어 그러면 저는 저는 봤어요 어? 진짜요? 나랑은? 네! 저기 이렇게 모자 쓰시는 여기 여기 맞아요! 오! 맞아! 어머니! 어머니 여기 제가 쓰실 드릴게요 계속 끝까지 연 3곡 내내 감사합니다! 되게 흥이! 아니 흥이!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 네 공주님 같으세요 네 공주님 이거를 다 드리려고 그랬는데 살짝 부족해서 그쵸? 두섯 장 가지고 왔는데 세 장 드릴 거예요 그쵸? 반응이 좋으면 두 장은 더 생각해 볼게요 저희가 와아아악 저! 그러면 저기.. 쩌! 저기 뒤에 아버지 네 보라색 희사차 네! 사실은? 그teenaca 어디 다녀요? 아니라 그녀는... 우리에게 LGBT의 모녀 되게 목맞! 몸맛 propriet 옆에 계시는 아버지 아ei 아닙니다 speig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장 내가 봤다 언니들이 저기 보라색 어깨가 아예 애기 안 입고 계시냐 이거 목마 태우고 계시는 아버지 아닙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장 내가 봤다 저 안녕 아까 전에 이거 봐요 여러분 주는 거 보니까 갖고 싶죠? 맞아요 아 제가 저기 옆에서 어머님이 애기 오빠를 태우시고 부채 들고 있네요 부채를 들고 계세요 아 애기 너무 예쁘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두 장이 드릴 건데요 저희가 마지막 곡을 들려 드릴 거예요 그 곡을 호응해 주시는 걸 봐서 저희가 이 두 장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조금 가지고 싶게 여기 세워둘게요 세워둘게요 갖고 싶죠?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가지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좀 호응 열심히 같이 좀 해봐요 지금 아무래도 카메라를 들고 계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박수 치기도 좀 네 고생하시는 거 같은데 또 뭔가 오늘은 또 이제 어린이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희가 원래 행사에서 안 했던 그런 또 새로운 곡을 오랜만에 맞아요 맞아요 하기 때문에 저희가 데뷔곡을 잘 안 하지만 이번엔 네 어린이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약간 꿈가위라는 전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또 꿈가위라는 곡 맞아요 맞아요 네 준비했어요 네 그러면 바로 꿈상탕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디 있어요? 이쪽 왼쪽에서 저희 손을 잡아줘 앨범을 들고 응원해줄 네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처음엔 저쪽이 어디 갔어 어디 갔지? 어디 가셨어요? 어디 갔지? 가셨나? 가셨어 진짜 진짜로? 네 애기였는데 핑크색 저쪽이 핑크색 아가 핑크색 아가 핑크색 아가 핑크색 아가 너무 귀여워 너무 예뻐서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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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오늘 이렇게 날씨도 진짜 덥긴 한데 비도 안 오고 좋은데 이제 이렇게 요구데이에 이렇게 페스티벌에 놀러 오셔가지고 또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 에이프릴도 이제 이번 무대로서 여러분들이 조금 힐링 되시고 조금이나마 좀 시원하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에이프릴도 앞으로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까지 에이프릴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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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